누가 아침부터 진료를 한댔지?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돈이라면 얼른... 뭐지 이 녀석들? 귀까지 고장난다? 아니면... 그럼 혹시 내 말 안 들려? 아니야, 멈춰! 박살! 아직 포! 선택해! 나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사니까 말이야. 선택해! 나는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사니까 말이야. 당연히 정신에게 결정 되는 의사. 윽링! 정신의 결정 조언이 있을 수 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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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평화주의자라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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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들려?